안녕하십니까.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에어소프트 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아이템이 하나 제가 생겨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고요. 지금 들고 있는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것은 아니에요. 이 제품은 우리가 흔히 게임에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동권 형태의 이런 전동권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본체가 있고 스톡이 붙어있고 스톡을 누리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다 보니 해외에 있는 유저들 중에 일부 스피드 큐브이라는 에어소프트 게임의 일종인데 조금 더 스피드하고 빠르게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류의 게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실제로 그 토너먼트가 열리는 레저 스포츠 종목이고요. 상당히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스피드 큐브의 유저들이 사용하는 스타일의 M4 스톡 아답터를 제가 3D 프린트 보면을 구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게임에 사용하는 이런 M4 스톡이나 이런 스톡은 전부 직선입니다. 이렇게 평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견착을 했을 때 견착 내 눈의 높이와 광학이 됐던 이런 간음사가 됐던 간음자가 이렇게 조금 고개를 숙이고 내려야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광학을 조금 낮게 달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 견착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면 견착을 할 때 이렇게 가슴에 조금 더 높이 이렇게 올려서 견착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고개가 이렇게 꺾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보완한 모델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딱 보시기로 조금 기존의 전동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스톡이 기존에 이 부분에 달려있어야 하는 스톡이 조금 더 낮게 달려있습니다. 낮게 달려있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내가 필요한 위치로 스톡을 뽑고 견착을 했을 때 보통은 여기에 스톡이 있다고 하면 이미 얼굴이 이렇게 스톡에 부딪히겠죠. 그러나 얘는 조금 더 낮게 있다 보니까 스톡을 스톡에 얼굴이 붙였을 때 여기서 오는 눈높이가 정말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저도 출력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출력을 하고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니 실제로 견착을 할 때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게임을 하는 게임 유저들은 이런 어댑터를 하나 이렇게 구해서 장착을 해서 게임을 즐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스톡 어댑터는 이런 식으로 90도로 이렇게 꺾인 어댑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당착은 안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렇게 스톡 어댑터가 약간 각이 되어있습니다. 달았을 때 스톡이 약간 밑으로 처지게끔 하는 제가 썸네일에 띄워드릴게요. 요런 스타일의 아답터가 두 종류가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 종류를 다 출력을 했고 출력을 해봤고 일단 제 총에는 요렇게 90도로 꺾이는 이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CNC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조금 더 강도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출력을 할 때 빨리 출력을 하기 위해서 강도를 조금 포기하고 레이어 두께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약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을 하는 거는 아마 한 5, 6시간짜리 출력을 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M4 스톡 아답터 요런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죠. 3D 프린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런 아답터 하나 출력을 해서 실제로 요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편하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요거는 정말 아재TV가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3D 프린터가 없다고 하면 구하기가 아마 국내에서 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출력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여분으로 출력을 해서 주변에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좀 나눠 드리도록 하면 좋은데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틈날 때마다 조금씩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게임에 유용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이 총이 궁금하시다고요? 이 총은 제가 다음에 조만간 리뷰를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동건은 이äd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